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학평 보고 오시나라고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셨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바로 학평 해설강에 들어갈 텐데 제가 맡은 파트가 35번부터 끝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이제 뭐 무관한 문장도 할 것이고 그리고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요양문, 장문까지 다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특히나 이제 조금 어려워라 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문제를 딱 정답을 찾을 수 있었는지 제가 명쾌하게 해설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맨날 학평 해설강의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요거는 이제 서로 오해가 없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건 말 그대로 해설강의이고 해석강의는 아님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전문을 다 해석해가지고 다 해체해가지고 다 분석해가지고 정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왜 정답이 이게 이건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최대한 맞춰서 해설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저는요 내신을 대비하고 싶은데 그것도 완벽하게 대비하고 싶은데 완벽하게 그냥 다 해석을 하고 다 분석을 하고 시험에 뭐 나올지 다 알려주는 그런 완벽하게 떠먹여주는 강의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평 변형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강의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하나를 무려 여섯 강에 나눠서 완벽하게 해체를 시켜서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여러분과 제가 오해가 없도록 제가 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바로 학평 해설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35번입니다. 두둥탁. 자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아볼게요. 무관한 문장 찾는 문제인데 일단 무관한 문장은 크게 이제 두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쉬운 버전인데 쭉쭉쭉쭉 흐름이 가다가 완전히 반대말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실컷 삼겹살은 우리 건강에 좋다 건강에 좋다 건강에 좋다 하는데 갑자기 안 좋다 이래. 이건 쉬운 문제야.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비슷한데 비슷한데 반대말은 아닌데 소재도 똑같고 비슷한데 갑자기 말 그대로 진짜 무관한 무관한 3000% 빠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겹살이 건강에 좋아요. 삼겹살이 건강에 좋아요. 삼겹살이 우리 건강에 좋아요. 근데 삼겹살은 우리 강아지에게도 최고의 간식이죠. 이런 거.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재는 분명히 똑같고 똑같은 단어랑 똑같은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분명히 전체적인 주제문에서 벗어난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35번.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일단 처음부터 읽어야 돼요. 자,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정도를 통해가지고 이제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확 잡으셔야 됩니다. 트레이닝 and conditioning for baseball. 자, 훈련이죠? 컨디셔닝도 훈련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이제 길들이기라는 뜻인데 우리 몸이 어떤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길들여주는 거야. 그것도 결국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째로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야구에 대한 훈련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 이것도 보세요. 지금 얘랑 얘가 결국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한 덩어리의 주어로 취급한 거예요. 단수 취급. 그래서 동사도 ES가 딱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야구를 위한 훈련은요. 초점을 맞춥니다. 어디에 developing strength, power, speed, quickness, and flexibility. 뭐 힘, 힘, 스피드, 민첩성, 그리고 유연성 등을 개발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Before the 1980s. 자, 1980년대 이전까지, 이전에는 strength training was not an important part of conditioning for a baseball player. 아, 그랬구나. 1980년 이전만 해도 그 근력운동이 있잖아. 근력훈련. 힘을 키워야겠다. 이 훈련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답니다. 그 야구 선수들을 위한 훈련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대요. 막 야, 야구가 무조건 힘으로 하냐? 그거 아니었다는 얘기야. 1980년대 이전에는. 막 기술로 하는 거지? 그랬겠죠. 그쵸? 자, people viewed baseball as a game of skill and technique rather than strength. 그렇군요. 사람들은 비유 ASB라고 해가지고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구를 기술의 게임이다 또는 테크닉의 게임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뭐라기보다는 힘의 게임이라기보다는요. 야구는 힘보다 기술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매니저들과 코치들은요. 또 나왔네. 여러분들 비유가 써로 바뀐 것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비유 ASB C, ASB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매니저들과 코치들은 이 근력 훈련을 바디빌더를 위한 그런 것으로 여겼다. 뭐가 아니라 야구 선수를 위한 그게 아니라. 그죠? 뭔지 알겠죠? 지금 전반적인 얘기가 과거에는 이 야구 선수들에게 중요한 건 근력보다는 기술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죠. 과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unlike more idolated bodybuilding exercises 자, unlike 하게 되면 뭐뭐와는 달리죠? 그러면 더 고립된 또는 분리된 bodybuilding 운동과는 달리 그죠? 고립되고 분리된 bodybuilding 운동과는 달리 athletic exercises 이제 요건 이제 보디빌더들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athlete을 하게 되면 이제 운동선수용 운동이라고 하면 되겠죠? 운동선수들이 하는 그런 운동은 훈련시켜요. 뭘요? as many muscle groups and functions as possible at the same time 가능한 한 동시에 많은 근력군들 그죠? 근육군 많은 근육군들과 그리고 그런 기능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디빌더들이 하는 훈련들은 어때요? 다 고립된 분리된 운동들이라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뭐 뭐 이두 뭐 어떤 날은 뭐 등짝을 쫙 어느 날은 뭐 다리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렇게 나눠서 한단 말이야. 근데 그에 반해서 운동선수용 운동들은 다 어때요? 최대한 많은 가능한 한 많은 근력군들을 동시에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류의 운동이라고. 그죠? 그럼 요것도 보시면 어? 보디빌딩에 대한 얘기 운동선수에 대한 얘기 뭔가 지금 맥락이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앞서서 앞선 문장에서는 뭐가 나왔어? 힘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런 거였잖아. 근데 과거에는 야구선수들 힘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힘에 대한 운동은 막 그냥 그저 보디빌더들을 위한 운동이다. 라고 여겨졌다. 그러니까 힘에 대한 훈련이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어떤 운동의 유형이 나오죠. 뭐 분리된 운동을 하니 아니면 그냥 근육 뭉뚱그려서 운동을 하니 이 얘기니까 힘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정답은 3번.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토도 해봐야죠. 그럼 4번에는 과연 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가를 물어봅시다. 확인해봅시다. They feared that. 어? 그들이 두려워라 했대요. 아니 그들이 누구야 도대체? 앞에 있어야겠네? 나오네요. 대부분의 매니저들과 코치들은 이거네. 그죠? 대부분의 매니저들과 코치들은요. 두려워라 했다. 뭘 두려워했죠? weightlifting and building large muscles would cause players to lose flexibility and interfere with quickness and proper technique. 그 역기를 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커다란 근육들을 기르는 것이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선수들에게 뭐 하도록? 잃어버리도록 유연성을 그리고 방해한다고. 인터뷰어 미드가 뭔가를 방해한다예요. 오케이? 그래서 뭔가를 방해하도록 유발시킬 거라는 거지. 뭘 방해해요? 민첩성과 적절한 그런 기술들을 해칠 거다. 라고 굉장히 이제 그럴까 봐 두려워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근력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4번은 맞죠. 그리고 대의가 가리키는 말도 아까 2번 문장이랑 잘 어울리죠. 따라서 다시 제대로 돌아왔어요.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끝!